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 분석관 조경수입니다. 밤사이 산발적으로 내렸던 빗방울은 대부분 그쳤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높은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오늘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상상황입니다. 위성영상과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내륙으로는 높이가 낮은 구름 동해상으로는 다소 두꺼운 구름들이 끼어 있는데요. 지상일기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동진하고 있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들이 밤사이 내륙으로는 빗방울을 떨어뜨렸고 울릉도 독도에는 약하게 비를 내렸습니다. 저기압은 점차 동해상이 먼바다로 빠져나가겠고요.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서해 남부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은 거치고 서쪽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나타나는 오늘 날씨의 두 가지 특징은 내륙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짙은 안개와 낮기온 상승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어제부터 내렸던 비로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면의 공기가 쉽게 응결되면서 포화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한 고기압의 영향권 하에서 주변의 공기와 섞이기 어려운 안정된 대기 상태가 바로 안개를 짙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가시거리 분포도를 보시면 앞을 볼 수 있는 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나타나는 붉은색 영역 특히 천안과 청주, 청량군과 부여군 그리고 전라도의 한평군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200m 미만으로 짙게 낀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천안 부근의 CCTV를 보셔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대기 중으로 수증기를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내륙에 위치한 강이나 호수와 같은 환경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으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속도도 많이 낮추셔서 추돌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 이용객 분들께서도 사전의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안개는 해가 뜨면서 맑은 하늘에 이 지면이 가열되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서히 옅어지도록 옅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예상되는 기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하늘에 기온도 어제보다 5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5시 현재 전국이 대체로 이 10도에서 1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고 오늘 낮으로 예상되는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한 낮으로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 참고하셔서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햇볕이 강한 만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이 자외선 지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출 시에 모자나 선글라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해상의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오늘 아침까지는 이 동해상의 먼바다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유지되면서 현재 발효되어 있는 이 동해 중부 먼바다 그리고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의 이 풍랑특보와 울노도 독도의 강풍특보도 오늘 아침까지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특보가 해제되는 자세한 시점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시고요. 맑은 날씨의 한낮으로 오르는 낮 기온도 기억하셔서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